안녕하세요. 저 오늘부터 개발팀에서 일하게 된 최고야라고 합니다. 어, 그쪽도 첫 출근? 나도 점장으로 첫 출근인데 우리 동기네? 잘 부탁드려요. 오늘부터 이 매장 디스플레이랑 클레임 접수는 제가 담당할 겁니다. 나야말로 잘 부탁해요. 참, 가끔 땡땡이치고 싶을 땐 일로 와요. 내가 특별히 쉴드 쳐줄게. 동기니까. 네, 그럼 또 뵙겠습니다. 또 봐요, 동기님. 네. 어디서 본 뒷모습인데? 사장님, 이것 좀 봐주세요. 어? 어, 가. 여기서 또 뵙네요. 그러게요. 뭐 이리 자주 만나? 근데 여긴 무슨 일로? 아, 여기서 일해요? 네. 아, 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이 회사에 몰려있대. 아무튼 일 봐요. 어, 저기 잠깐만요. 왜요? 여기요. 이게 뭔데요?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. 어머, 이게 언제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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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미친 애팬애 때문에. 급하게 나오느라고 몰랐네요. 고마워요. 주세요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 됐어요 우리 아들한테 해달라면요 에휴 휘치가 좀 주세요 가까이서 보니 영 못 봐줄 얼굴은 아니네 자 됐습니다 그럼 살펴 가세요 어? 저거 우리 지석이가 이정하 아나운서한테 준 장갑이랑 똑같네 유행인가? 아이씨 나는 왜 맨날 쟤 만날 때보다 이런 꼴을 보이는지 몰라 아이씨